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들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O에너지 있죠? 하고 또 C에너지를 해서 이렇게 디톡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시작 또 아이롱 들어가겠습니다. 아이롱 펌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1차적으로 O하고 C를 가지고 디톡을 하고 나서 보니까 편모성 곱슬을 갖고 계세요. 편모성 곱슬이라고 하는 거는 모발이 가늘면서 생선가시처럼 일어나는 곱슬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염색까지 하셔서 모발이 데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O씨 제조기를 해서 O씨에너지로 해서 디톡을 먼저 30분 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피카의 C2에다가 아쿠아프로테인 A인 세펌프를 넣어서 지금부터 연화를 보고 있는데요. 약을 도포하고 있는데 보시면 연화가 쉽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O에너지하고 C에너지가 있어서 그 친구들을 해놓아서 또 디톡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시면 연화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원터치로 제가 이렇게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송타임은 제가 그냥 10분 볼 거예요. 10분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시작하겠습니다. 수분 조절은 다 했습니다. 수분 조절 다 하고요. 지금부터 제가 아이롱 들어갈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고객님 같은 게 숱이 없다고 하셔서 뿌리를 많이 살리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뿌리를 한번 살려보는데 슬라이스를 이렇게 길게, 길게 떠주시고요. 피카의 롱 아이롱은 굉장히 길거든요. 길게 떠주시고 두껍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16mm 있죠? 피카의 16mm로 수분 조절 한번 하시고요. 45도에서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은 얘를 90도, 90도에서 글러브를 잡아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 있죠? 이 친구로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놓으시면 앞뒤로 우리 덮개 아이롱이 찝어주니까 어때요? 굉장히 많이 살죠? 네, 이렇게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은 다 하고 뿌리 다 살렸어요. 그리고 앞쪽에 제가 와인디 하나씩 했고요. 자, 뒤에 백바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피카의 롱 아이롱 있죠? 굉장히 크죠? 길죠?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19mm로, 네, 19mm고 얘는 덮개 아이롱이에요.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네, 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 네, 곱슬이시면서 또 약간의 이렇게 볼륨 있는 걸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펌, 일명 쭉 펌이라 그러죠? 피카의. 쭉 펌으로 해서 19mm로 전체적으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CS컬을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릴릭스하게 천천히 계시면 이 부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머리카락이 잘 빠져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로 딱 찝어주세요. 음, 찝어주시면 조금 더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겠죠? 네, 반 바퀴만 더 돌려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그 다음에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이 긴, 열의, 아이롱의 긴 열, 이, 아이롱의 이 긴, 네, 열 면적을 활용하여서 자,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벌써 다 하셨어요. 네, 이렇게. 탄력 있죠? 음, 자, 두 번째 판넬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도 하는데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두상이 작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다 잡으시면 돼요. 네, 그냥 이렇게. 왜냐하면 티카의 롱, 아이롱이 길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세 판넬, 다섯째 판넬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잡아서 연예인 덕에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네, 다시 한 번 잡으신 다음에 잡고 쭉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빗질 한 번 하시고요. 여기서 한 뜸 정도 수분 건조되도록 기다려주세요. 네,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자,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죠? 네, 자,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덕에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자, 꼽수를, 웨이브를 윤기나게 웨이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이 덮기 아이롱이에요. 덮기 아이롱을 잡고 이렇게 다려주면서 웨이브를 만든다. 깔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열의 면적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하셔가지고 빨리 수분 건조되도록 그러면 머리카락이 아이롱에서 이렇게 딱 떨어진 느낌 남거든요. 그 상태에서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시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조절은 폴리로 하고 있어요. 수분 조절은 제가 이렇게 폴리로 수분을 물로 수분 조절하시면 수분 폭발이 일어나서 머리가 경화가 되기 쉬워요. 근데 폴리를 분사하셔서 수분 조절을 하시면 머리에 윤기도 많이 나고요. 또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쭉 당겨주세요. 자, 일명 피카의 쭉 펌이에요. 자, 그러면 결도 잡히면서 볼륨감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빗하고 아이롱하고 딱 붙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글로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쭉 들어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덕게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돌돌돌 자, 다시 한번 다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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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에서 열이 나고 밖에서 또 쪄주고 어때요? 컬이 굉장히 탄력 있게 예쁘게 잘 나와요. 네, 자, 이게 덮개가 연예인덮개인데 굉장히 우리 저희 샵의 매뉴얼이 이거 효자 매뉴얼이죠. 자, 네, 앞으로 놔뒀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네 번째 판넬을 자, 폴리를 이렇게 분사해 주시고요. 수분 조절은 폴리로 하셔야 윤기도 많이 나고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원자님들이 물로 수분 조절을 하시면 수분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머리가 경화가 되겠죠. 자, 덮개 아이롱 잡으신 다음에 쭉 폼이에요. 쭉 당겨주세요. 자, 다시 한 번 해볼까요? 잡으신 다음에 잡고 쭉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자, 빗하고 아이롱하고 딱 붙여주세요. 자, 네 번째 굉장히 쉽죠? 아이롱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지루하다, 고객님들도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이런 롱머리를 네, 10분, 15분 안에 다 와인딩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원리적으로도 환원제가 건조돼서 날아가기 전에 저희가 그 안에 빨리 아이롱을, 그 웨이브를 잡아주는 게 맞거든요. 자,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로 잡고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두 바퀴만 정도 돌려주시고요. 다시 한 번 이렇게 잡고 네, 자 곱슬머리를 이렇게 딱 다려주면서 웨이브를 만드니까 어떨까요? 윤기가 나면서 더 예쁘죠? 깨끗하고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럼 밑에 4개로 뒤에 4개 사이드에 1개씩 해서 6개 앞에 7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샴푸하고 C에너지로 샴푸하고 나왔는데 잘 나왔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 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거의 다 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뿌리가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액션 크리스탈 오일 있죠? 이 친구로 제가 한 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얘는 이렇게 딥하지가 않고 라이트해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에 가볍고 컬을 이렇게 윤기나게 만들어주죠. 자, 어떻습니까? 잘 나왔죠? 자, 여기도 뿌리가 많이 살았어요. 우리 고객님이 주문이 요기 뿌리 많이 좀 살려달라고 하셨는데 예, 16mm 하고 덮개 아이롱을 해서 요렇게 많이 살렸습니다. 자, 예쁜 사진 또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진짜 예쁘게 맞습니다. 자, 2차 Dayton vogal 둘째 6 2 1 2 2 2 4 감사합니다.